오즈아이 320 60M 18000 다잡았나? 제 뒤에 레이더 있는 놈은 다잡았나? 다 떨어진거 같은데? 다 떨어지는거 보여? 네 3심은 그대로 날아가네? 응 그거는 못쌌어요 네? 왜 레이더가 뜨지가 않죠 저놈들이? 멀리 있나? 서먼 2 1 엔게징 AN24 오즈아이 260 컨택트웨이 네 테크 섬머기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럼 히트임민가? Q7요? Q7 나요 흐흐흐흐 그래요 히트임민이 있을거 같은데 상당히 뜨는데요 그쪽은 T5 새로운게 또 들어오네 Q1 F1 1 디클래 예 Q3 F1 F1 이게 뭐지? 공격 Q2 F1 조위배 Q2 아 핋 transferring Q1 아 shark Q2 F1 Q2 Q2 Q4 Q2 Q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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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Ded 오 전압조 보도가 이렇게 높아 여기 쓰잖아요? 어느 곳 쐈어요? 어? 뭐 쏜거야? 아 저 수송기 쏜거야? 네 우리 수송기 딱 쏜고 있어요 근데 히스템 뒤쪽에 불쌍이 306 기프티 세븐 마일 엔젤 18 뱀어에 들어있어요 엔젤 18 두 불 지금 한반씩만 쏘신거죠? 네 두 불 지금 한반씩만 쏘신거죠? 어깨 들어오는 거 보인다 어깨 들어오는 거 체크 했어요 아 쓰리요? 인원 보이시죠? 체크 테드 엔젤 18 이놈 말고도 지금 주변에 들어온 거 많거든요 2, 3번이 일단 지금 여기서 체크하는데 그런 분 들어오면 쏘아주세요 저는 수송기한테 쏘고 올게요 죄송한데요 죄송해요 수송기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수송기 한 대는 안쌌어요 한 대도 안쌌어요? 아니요 그럼 아 두 방 맞아야 될걸요 또 사올까? 수송기 라이벌 1, FOX 3, 미디엄 엔젤 엔젤 H2, 50인데 앞에 오는 거 내가 리더 쏘세요 리더 웨퍼프리 리퍼프리, 프랭크랩 리더맨, 리더맨, 리더맨 아 이거 뭐야 뭐야 체크하고요 저기인지 체크하고요 전 어차피 미드 없어요 지금 교전 안되요 리퍼프리, 다른거 다른거 쏠거야 전 교전이 안되시고요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쏘이 쏘고 빠지죠 쏘고 빠지죠 LP4, 오프랩 OK F3 일단 빠질게요 일단 무장 다 쏘고 빠지죠 우리 이제 RTV 하죠 일단 무장 다 쏘고 빠지죠 우리 네 저쪽으로 가면 안되겠어요 일단 F3 adding the step point 4 4번쪽으로 갈게요 일단 저는 F3 저쪽으로 가면은 뭐 저쪽 경로 되니까 더이상 올라가지 마죠 F3 30 30 50 30 30 30 30 미세선 저쪽 미그21 아까 우리 쓰러지 잡은쪽 보면은, 저 쌤이에요? 꿋을 꿋을하게 막 있는데? 쌤 같은데? 쌤 컨셉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게 이제 휘친이네요? 아니요 지금 wäre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도 3만원 한대 들어가는 것 같은데 3만원이에요 핸드폰 4 1 엔거지 네 프리엄 업체 255 100M 25000 저유탱크 보여야겠네 네 드랍 뭐 하나 또 있네 포스트 또 있네 11시방에 엔젤 에이틱 또 있어 에온 레버루파 엔젤 2 5 무장 어떻게 되세요? 여유 5개 3 2 레이더 2 레이더 에온 1 레이더 한 발밖에 없습니다 3 텐트 드랍 3 텐트 드랍 3 텐트 드랍 3 1 0 10M 4 텐트 드랍 4 텐트 드랍 4 텐트 드랍 네 들어오는게 있어요 들어오는걸 일단 잡을게요 2차에 4 텐트 드랍 4 텐트 드랍 4 텐트 드랍 3 2 5 60M 18000 파워크리 피씨님 아까 그놈들 잡으시는거에요? 파워크리씨? 아냐아냐 그거 말고 들어오는게 있어 그놈들이 계속 옆으로 이동하고 있고 새로 들어온 놈들 피플 에 스태프 찍었으니까 에 피겨 후크라이트 에 3.6.0 파워크리 피플 피플 파워크리 아까 연재로 1A 피플 파워크리 피플 오케이 디디 다 쐈어 그렇놈 굿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구나 헤헤 일단 돌아갈게요 빠질게요 3.6 너무 돌았나? 에 리켓 백색 영롸아 탔습니다 스페이 윈 택 보자 스페이 윈 택 마이 타겟 힛 하나 잡았어 불사이 312 046 영원에 영원에 디클랩 영원에 영원에 디클랩 영원에 디클랩 영원에 디클랩 영원에 디클랩 콘라이트 네드에 미드 테니스에 따라와 돌아가는 것 같아 네 미드 테니스에 예 불사이 321 예 비프티 식스 마이 엔지어 예 넘버트 인게이지 에어 원 에어 원 에어 원 에어 유어 23 요거 잡고 돌아갈게요 예 예 전집에 빠집니다 우리 편대장이 쏘겠다 에어 원 오프라이스 넘버트 체인소 체인소 체인소요 쏘고 편대 합류 란 뜻입니다 에어 원 에어 원 헛이네 아 콜드네 도망가고 있어 2, Fox 3 Long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2, Fox 3 Long 어, 쏘았나? 어, 쏘네, 쏘네, 거기서 어, 나가는 거 보여 예, 쏘았으니까 네, 3, 1, RTV 2, 탱볼 넌, 쒸 탱한다, 회피한다 3, 3 연료 충분히 아시죠? 연료 탱가 버린 게 안 됐으니까 3 3